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협치수석부대표이자 교육교육위원회에 소속 깊어주신 이경우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제거를 위해 방역폐철도 GTX-D 원안유지 및 방역교통망의 확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계 공청회 이후 GTX-D 관련 글만의 목소리가 언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청회에서 경기도 가지 않은 GTX-D 노선이 대폭 축소되어 나온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점은 GTX-D 노선에 대한 기포, 부천, 하남시 공동연구용역에서는 비용 편입 구속별과 일정 동의로 나와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나 반박 없이 경제성, 사업비, 정책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모호한 답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애당초 경기도에서 GTX라는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선교통 후입들한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신도시 기준인 경기동에를 생각하면 매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2018년 모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기 신도시 기준 약 17조 원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가급 평균 1,200만원을 부담한 것이며 작게는 2,000번단 600만원에서 최대 수업망으로 2,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결국 이미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면 왕복, 제네시안 걸리는 통근을 감소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용을 이미 부담했고 다수의 교통 전문가들조차도 인정한 GTX의 필요성과 방역교통화 확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은 다시금 GTX 원안축구와 방역교통화 확충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랜 문제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180석 책임있는 여당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아는 저 이기영은 교통소위직 경기도 김포의 한 시민으로서 그 고통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역교통화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모든 경기도민의 영원이기도 합니다. 광역교통화 확충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물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이며 참여정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던 국가기정발전회로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대통령님께서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향, 파주, 동닷과 같은 이기신도시 교통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를 비롯한 1380만 경기도민은 교통소위에 토없이 부족한 교통수단으로 인해 여전히 교통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도권 평균 출근시간은 1시간 27분입니다. 이는 단순 계산 시 경기도원은 출퇴근으로 작게는 매일 평균 3시간가량을 통근시간으로 소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기신도시 등 상당수 시민의 출퇴근시간은 편도 2시간, 왕북 4시간으로 살인적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민의 출퇴근 과정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의 서울로 연결되는 한악구는 철도망, 김포 골드라인은 많은 대선 주사들이 방문하고 지옥철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황이 열악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GTX-D 원화초포와 광역교통망 폭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는 GTX-D 원화유지 외에도 GTX-AE, 노선의 적수중공, GTX-C, 의왕인너번 등의 추가정차, BRT와 종합환승센터의 확충종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김포, 부천, 한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작게는 경기도, 더 크게는 수도권 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신뢰의 문제인 동시에 서울 및지 변상에 관해 필요한 일이라고 교통 전문가들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수도권 규제로 40년이 지난 아직도 지역발전에 제약이 많지만 규제가 완화되어 경기도 전역의 기업유지가 시작되면 2,500만 수도권 인구가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수평하는 것은 물론 물류유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GTX-D의 원화통과는 서울로 집중된 인구분산의 총매자가 되어 자족도시라는 당초의 신도시 목적에 기여할 것입니다. 무통부 통구는 이제라고 잘못 전쟁을 인정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D 노선의 원화주지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열망인 광역유통망을 완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균형발전과 자치품권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